반갑습니다 오늘도 육영리 저수지길에 야외 스케치 나왔습니다 먼저 그릴 대상을 스케치하고 있구요 앞쪽에 풀의 느낌 나이프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구요 앞쪽에 숲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구요 앞쪽에 숲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구요 뒤쪽에 있는 숲의 느낌 색의 채도를 낮춰서 조금 거리가 미끄러워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구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구요 오늘 작업은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리기 시작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구요 멀리 있는 산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구요 오늘 날씨는 일은 아침엔 비도 좀 내렸었구요 그리고 종일 비가 올 것 같이 짙은 흐린 날씨였다가 조금은 늦은 오후 잠시 햇빛이 나서 저는 학원을 챙겨서 가까운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구요 나무의 기둥 세워주고 있구요 나무의 기둥 세워주고 있구요 날씨가 흐렸다가 잠시 햇빛이 났다가 또 순간적으로 조금 강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리 내내 숲에서 주는 기운이 많이 지쳐있던 제게 힐링이 되는 아주 좋은 기운을 제가 받는 걸 느끼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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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야외 스케치는 제 일상의 한 부분이구요 제 감성이나 제가 사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작업실에서 작업하는데도 야외 스케치하면서 느껴지는 여러가지들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구요 남의 특징들을 표현해주고 있구요 왼쪽에 올려진 사진 이미지에서 가운데 있는 긴 나무는 제가 앞쪽으로 옮겨서 표현해주고 있구요 길의 느낌은 제가 좀 기다렸다가 햇살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구요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